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갑자기 이사야 40장이 이 아침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40장 이후의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40장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급격하게 전환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의 메시지가 40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수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렇게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서는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가 비록 구약 속에 들어있는 성경 중에 한 권이지만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신구약의 축소판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전반부에서는 마치 구약처럼 인간의 죄성과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고 선포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40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률이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 신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죄 많은 인간들에게 전해지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회에서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차갑게 냉정하게 진노하시지만 또한 그 백성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육체의 질그릇을 깨트리시고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 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트리셨지만 우리를 깨어진 그대로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요 우리가 2사에서 1장에서 39장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든 노역과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심판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인 7에 10제곱을 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이 드러나는 곳곳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그 노역 생활을 한 70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들은 철저한 징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과 불순종한 것에 대한 완전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민족 안에 만연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과오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주고 이스라엘이 그냥 잘 되게만 하셨다면 그곳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징벌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편에 또 계십니다 심판회 때의 한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관련하여 포로기 70년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하서에 보면 이 포로기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는데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다시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분명히 우리가 보낸 것은 포로기인데 분명히 우리가 지낸 것은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수모를 당하고 노욕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인데 이 역대하서 36장에서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그 시간이 안식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역대하 말씀이 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대한 새로운 의미는 바로 이 땅을 경작하다가 땅이 척박해지고 힘을 잃어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친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쉬게 함으로 안식하게 함으로써 그 땅의 지력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무엇을 심었을 때 열매가 자라나도록 그 땅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것이 안식년의 의미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포로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안식년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력해진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거룩한 일도 행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포로 생활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극률이 여기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들을 멈춰 서게 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이 시간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많은 평가들 속에서 여러분 이 평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회복의 토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깨워 일으키셔야 합니다 이 일으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가장 강력한 비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위로를 선택하셨습니까 위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위로는 소생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기에 내어주었지만 한 번도 그들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을 만큼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언젠가 일으키실 것을 언젠가 회복하실 것을 마음에 늘 품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치의 가지들이 다 마를 수 있고요 열매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며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다가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위로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라는 것을 많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위로하다라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다는 니함이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뜻과 함께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임을 받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면 묶인 것이 풀립니다 위로하면 그 마음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풀립니다 위로하면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에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가지고 있는 소생의 힘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위로를 전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eak to the heart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마음이 마음이 전해지도록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라 tenderly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할 때는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마음에 잘 닿지 않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는 말이 좋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은 마음에 전해지지 않죠 위로가 되지 않죠 위로할 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부드러운 음성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전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전해지지 않는 것은 사람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무심하기 때문입니다 무심하면 위로를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제 딸하고 몇 년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저한테 옛날에 저한테 섭섭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이도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오늘 이곳에 새벽에 나와 있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또한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정의의 심판에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갈 때는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일으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실 때 여러분의 형편과 닮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은 아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성도님 한 분이 재작년쯤에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키모받으시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직장도 다니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 다른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똑같은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대화하면 자기가 극복한 시간이 힘이 될까 봐 연락을 드렸다고요 잘 모르는 분인데 처음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냥 마음이 통한 거예요 왜요? 같은 아픔을 가져보았기 때문에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서로 눈물 흘리면서 전화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거죠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힘이 됐습니다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했더니 그 마음의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공감의 힘이죠 바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하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같은 형편을 가지지 못해서 위로를 전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채우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면 여러분 들어가지 못할 골짜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면 더두어지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넘치는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꺼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의 말이 닿는 곳마다 다 평지가 되고 평탄케 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위로를 여러분이 사는 곳 가운데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위로를 전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임하여 모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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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